원뱅크샷과 뒤돌려치기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원뱅크족보다는 이것도 원뱅크를 노리네요. 걸어서 뱅크샷으로 뒤돌려치기. 이적구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고 키스를 좀 조심해야 돼요. 여기서 한 번의 키스를 잘 뺐고요. 빠져나왔어요. 자, 코너에 딱 박히지만 않으면 좋습니다. 딱 들어갑니다.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는 허문범 선수. 역회전으로 원뱅크를 걸어서 뒤돌려치기 형태로 공을 보내줬죠. 여기서 한 번의 키스가 있고 한 번의 키스가 원래 더 있어요. 내공의 타이밍이 잘 늦어지면서 완벽하게 키스가 빠지고 득점이 됐습니다.